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신나게 즐기는 시간 가져보고 싶은데 어떠세요? 배고프다고요? 많이 드시고 많이 드세요. 자, 지금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신나게 즐겨보는 시간 가질게요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. 자, 가자!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자, 울산 봉우리 로털 클럽 파이팅 하면서 자, 하나, 둘, 셋! 자, 하나, 둘, 셋! 간다! 둘! 둘! 나의 진동한 마음은 불같이 나의 마음은 다시 내 볼 수는 없을까 헤어지는 일은 정말 싫어 이제 라고 이제라도 잘 나 싫어 나를 두고 간다면 flirting 불안한 마음은 날도 다른 ratchet сво Feeling 하지만 말 안다는 소망은 호나게로 콧덩이 아쿠아로 지하여 바람이 너의 바닥에 부어수나는 시각에 바람이 너의 우아시오 자 자 같이 후회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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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응 자 아아아 오늘의 하루도 안 오지 않으면 밤이 너무 답답해 도와서 날 없이 갈 때면 밤이 너무 아쉬워